대전사랑 매세나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초청해 경품 추첨과 음악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다과 등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한편 대전사랑 매세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전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문화 나눔 기부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워지는 겨울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따뜻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동안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모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전달을 했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 마감하면서 올해도 마무리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작은 음악회와 함께 기부식을 마련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과를 좀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에 계시는 약간 취약계층 분들도 초빙을 하고 그동안 유성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또 주신 분들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오늘 음악회를 같이 좀 나눠보자 즐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